안녕하십니까 양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니스 레슨 4개월차 리뷰입니다. 1주차 메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팩트시 라켓면을 수직으로 유지하라. 아직 스윙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라켓면이 밑으로 향하면 공이 처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팩트 후에 와이퍼 스윙으로 마무리해라. 2주차 메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핸드시 팔을 그대로 빼고 몸통을 돌려서 임팩트 후 와이퍼 스윙을 해라. 스윙 후에 얼굴 위로 라켓을 위치해라. 포핸드 임팩트시 면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와이퍼 스윙을 해라. 임팩트 전에 미리 스윙해서 임팩트 할 때 쭉 밀어라. 3주차 메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팩트 전에 미리 라켓을 빼고 수직으로 맞추고 나서 와이퍼 스윙을 해라. 백핸드시 스윙은 짐볼을 던지듯이 스윙을 해라. 포핸드 스윙시 허리를 사용하여 임팩트를 해라. 그리고 백핸드 스윙시 스윙각을 크게 빼고 나서 임팩트 후에 크게 스로잉해라. 4주차 메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을 항상 미리 빼서 앞에서 공을 임팩트해라. 백핸드는 왼손으로 와이퍼 스윙을 해라. 오른손을 걷을 뿐. 포핸드는 임팩트에 집중하고 와이퍼 스윙시 팔, 허리를 함께 사용해라. 백핸드 팔 빼는 각을 크게 빼고 왼손으로 쳐라. 그리고 발리를 처음 배웠습니다. 이상 레슨 4개월차 리뷰입니다. 모두를 건태...